안녕하세요 쇼미더 이템의 송지영입니다. 오늘 소개해드릴 이템은요. 짠! 그루브알맨의 피크입니다. 누노가 사용하는 바로 그 피크 프로시리즈 피크입니다. 얘는 하나에 가격대가 천원이고요. 프로시리즈 그루브알맨 얘는 세계 25개국 한 천만개 이상 판매실적을 자랑하는 피크 전문 브랜드라고 할 수 있죠. 호주 회사고요. 피크의 품질과 디자인이 세계에서 거의 톡클래스라고 할 수 있을 만큼 굉장히 유명한 피크 전문 회사입니다. 얘는 아... 이... 그러고 알면 이 모델은요. ISO 모양의 셀룰로이드 피크를 이제 적용을 했고요. 가장 많이 쓰이는 재질로서 이제 여기서는 고품질만 엄선해서 사용을 하고 있다고 해요. 매끄러운 표면하고 그리고 유연성 그리고 이거는 좀 연주를 했을 때 따뜻한 톤의 좀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. 높은 내곡성의 폴리머를 사용해서요. 제조되었고요. ISO 쉐입도 이제 면적이 넓어가지고 평균적인 피크보다 그립감이 좀 더 편한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. 그리고 ISO 쉐입이 그리고 알멘에 특허를 냈대요. 그래서 이 쉐입 자체가 크지도 않고 작지도 않고 약간 좀 평균한 면적의 이런 쉐입이 특허까지 그렇게 특허까지 낼 필요가 있나 싶지만 아무튼 편안한 그립감을 자랑하니까 네. 누노가 사용했다고 하니까 이게 참 느낌이 난다르네요. 이게 좀 착 감기는 것 같아요. 보통 0.1mm 1.0 이런 미리를 많이 쓰시는데요. 저 같은 경우에도 0.9나 0.8 8까지는 안 가네. 0.9 정도 쓰거든요. 그게 좀 더 손에 착 감기는 느낌이 좀 있는 것 같아요. 1.0는 약간 두터운 느낌이 있고요. 여러분들 좀 미리수도 좀 고려하면서 연주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네요. 그루발맨의 피크 프로 시리즈 여러분 갖고 싶으세요? 그러면 가지세요. 하나님의 피크 프로 시리즈 지금까지 뉴스 스토리였습니다.